오케이 그래서 재현이는 오늘 보카 1회 15네요 오케이 숙제 클래스 카드 숙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2회 15 오케이 시작해보겠습니다 shuffle 시작 포즈 포즈 P-O-L-E 오케이 O가 뭐 중에 뭐? O, O, A, O 중에서 O O O 됐죠 포즈 S는 C, S, Z 중에서 Z가 됐죠 포즈 오케이 P, H, O, N, E 오케이 P, H, O, N, E 거기에서 P, H, O, N, E 오케이 TH는 항상 뭐가 된다고요? 혀 CH는 CH SH는 CH TH는 TH 여섯 번째 알려줍니다 아니요 다섯 번째 TH는 혀를 살짝 물고 Z 또는 혀를 살짝 물고 Z F H This 빠져버렸습니다 PH 나왔으니까 F하고 똑같은 소리 F 소리를 내게 됐습니다 Phone 오케이 어떻게 했어? Co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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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늘은 O가 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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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, O 중에서 O 되는 애를 보안습니다 오케이 롬 롤롬 롬 롬 롬 OK, 소리? Mole Mole Stone S-T-O-N-E OK 이거 여기서 누굽니다 Stone Hall H-O-L-E H-O-L Rose R-O-S-E H-O-S-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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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se Hose Nose N-O-S-E Ho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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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